2020년도 하반기 원숭이띠분들 정신없어 원숭이 자태가야 정신없어 바빠 바빠 대주도 많다라고 하는데요 잔머리의 대가가 나고 보는데요 머리가 똑똑해요 나쁘게 풀면 단머리라고 하는데 머리가 아주 뭐 뭐 여섯 개 개주가 많은 개끼리 근데 뭐 하늘 높을 줄 몰라 자기가 제일 잘났어 아 자기가 생각 직접 생각을 했을 때 아 담안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 기분 나쁘지 그게 아니지 바보야 그냥 말 그대로 잘해 기본적으로 다 해 머리를 아주 잘 떠 그러니까 뭔가 계획성이라든가 계획을 했을 때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은 머리를 잘 떠서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걸 악용으로 한다던가 나쁘게 보면은 잔머리를 잘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기본적으로 선생님 이것 또한 본격적으로 스물아홉부터 스물아홉이요? 아휴 애인 챙기나봐요 좋은 일 있겠다요 결혼도 하고 홍기문터도 들어오고 막 투문아홉이라고 해서 아홉도 이렇게 나쁜 거 아니야 좋은 인연들로 사람 만나서 다꾸다꾸 좋은 일이 성과가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 붙잡고 싶은 사람 있으면 딱 붙잡아서 결혼도 하고 그래 추진력이 좋아 추진력도 있고 새로운 인연도 들어오는 수고 좋은 거 아니야 우울할 틈이 없는데 그렇다고 너무 좋을 일이 없지 이게 이때 나이에 보면 다 결혼식당과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집안에 가정에 우한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자기가 막 정신 못 차리고 이것저것 돌아다니고 그러면 집안이 편안하겠다? 그럼 편안하죠? 그렇지 그러니까 고런 친구도 뭔만 잘 알겠다? 그 다음에 신세 분들 그런 건 어떨까요? 우울증 놓지 못해요 아저씨들도 우울증 놓지 못해요 뭐 사업의 실패라든가 일적인 부분에서 끊어지는 수가 또 좋아요 일을 하다가 퇴직이 된다든가 일을 하다가 자꾸 망해버린다든가 뭔가 사업을 했을 때도 조금 운영이 힘들어진다든가 그런 지구도 53세 무진생들은 조금 어더울 수가 두더우니 그런 거 조금 생각이 많아라 그런단 말이야 지금은 조금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뭘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65명들 연태가 있으니까 여기도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몸은 좀 아픈 거는 기본적으로 있다고 하지만요 나는 즐거워 보여요 뭔가 새로운 게 시작을 하는 부분도 있고 운기 자체가 하반기 쪽으로 들어가면요 할머니가 그러는데요 있잖아요 좋은 일 많겠대요 왜냐하면 자식들이라든가 자녀분들 금전을 받는다든가 뭔가 좋은 걸로 문서운도 있고 나이가 있다고 해도 문서운이 없는 거에요 내 집을 마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금전적인 부분이 어려웠다고는 하지만 조금씩 풀려가는 운기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좀 생길 수 있을 거 같아 올해도 괜찮아 하반기 쪽으로 들어가면 좀 풀리는 운기야 내가 뭔가 고심하고 있거나 고민했던 부분 저는 아까도 고민 고민해드리마 주문도 보면 튀는 부분이 있다든가 그래도 그게 크게 보이진 않고요 몸 관리나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겠디 근데 자식 분들에 대해서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대 fro alley 그니까 Geoffred 눗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